하하 고통을 써 놓고 하하 하하 그룹 그룹이 정찰 타임이야? 네 그룹이 정찰타임이야 그룹이 정찰타임 고로기 정찰 타임 집에 있는 물건들 다 하나씩 냄새 맡아봐야 되는 거 웃기잖아? 어 손차 경비원이야 손차 경비원이예요? 예, 동작 간다 방 하나 끝났어 오빠 화장 시간 너 본래 고로기 봐봐 겁나 귀여워 자 저랑 나왔잖아 고로가 이 새끼 순서해졌다 순서를 까먹었어 신발장 보러가네 자기가 킨거야? 아냐 아냐 우리가 켰어 해당 볼래? 여기 펜트리도 있거든? 열어주시니까 들어가서 보내 그럼 또 구경해야 생각이지 끝났어 냄새가 다 맡아보는 거 너무 귀엽다 응 이제 주방이야? 주방 아까 했는데 안방 가야지 고로가 안방 아직이다 다시 구멍이 찬미가 다시 사라 안고 나이게 나이게 감사합니다.